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앗조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수리는 이제 산기석 같은데 또는 들가에 그런 데서 주로 좌생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통채로 이렇게 배에서 묶어 가지고 마루 같은 데서는 빗자루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꽃은 8월 9월경에 피는데 꽃이 필 때 약성이 제일 강하니까 꽃이 필 때 꽃 때 이제 채취해서 약용을 하면은 좋습니다 이제 시골에서는 가축재료로도 쓰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빗자루로 묶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뿌리가 달린 뿌리까지 전체 다 캐서 말린 것을 야관문이라고 해서 약용을 하는데 8월 9월 사이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야관문에 맛은 쓰고 맵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다고 하기도 하고 서늘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이제 폐간 신경에 작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간장과 신장을 보양하고 폐음을 도우며 의혈을 제거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꿈에 정액을 쏟는 몽정 이제 유정, 유정이라고도 하는 몽정과 천식, 위통, 설사, 타박상, 시력감퇴, 급성 유선염 등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야관문이라는 말은 밤에 빗장을 열어주는 약초라는 뜻에서 붙은 양맹입니다 여러가지 남성 질병의 효과가 있는데 양기부족이나 조루, 유정, 어미증 등을 치료하는 데 뛰어난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부작용이 없는 천년 비아그라이 효능을 지닌 약초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나 이제 그냥 다려 먹거나 가루내먹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차로 끓여 먹어도 마찬가지인데 야관문의 효능을 보려고 하면은 술로 우려내야만 그 진가가 나타나는데 술은 이제 35도 이상 때는 정류주에 야관문을 술량의 3분의 1점 넣고 3개월쯤 우려내어서 아침저녁으로 한잔씩 마시면은 신장기능이 허약한 노인들의 양기부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리작용에서는 기침을 멈추게 하는 작용, 가래를 멈추게 하는 작용, 천식을 멈추게 하는 작용, 자궁을 흥분시키는 작용, 항균작용이 있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옛 의학책에는 야관문으로 각종 질병치료, 처방기록, 예가 있는데 밤에 자면서 정액이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병을 치료할 때는 야관문 37.5g을 돼지고기와 함께 약한불에 꼬아서 아침저녁으로 1회씩 복용한다고 귀주 민간약물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당뇨병의 치료에는 신선한 전초 1600g의 닭고기를 적당히 넣어서 은근한 뿔에 꼬아서 복용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수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